이낙연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지금 어려운 항로에 순풍의 길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어려운 길을 가야 즉 이낙연과 이재명은 제로썸 게임이다. 저쪽에서 플러스가 되면 내 입지가 줄어들 것이고 이재명이 자꾸 쓰러지는 모습을 보일 때 대악마로서 이낙연은 존재감을 봐야 할 것이다. 저는 전혀 제로썸이란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당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견해가 모이는 장소입니다. 그리고 다양한 세력들이 있고요. 그걸 모아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. 두 사람 다 민주당이 잘 돼야 본인의 다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?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일보 만평입니다. 이낙연 귀국, 지금 TV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뒤에서 한 여성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이 많이 달라질 것 같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기 보겠습니다. 민주당과 이낙연 플러스가 될지 민주당과 이낙연 마이너스가 될지 점점점 이게 끝입니다. 여기 이제 답은 없어요. 플러스다, 마이너스다. 답은 없습니다. 이거는 제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. O, X 팻말이 앞에 있죠. 민주당과 이낙연, 돌아온 이낙연 민주당의 플러스다. 라고 생각을 하시면 O, 마이너스면 X. 하나, 둘, 셋. 일단 양쪽. 이게 보수 진보로 나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홍석준 의원님. X, 마이너스다. 네. 일단 조금 장기적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진영에서 역할을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좀 흩어져 있는 비명 반명의 확실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. 지금 혁신위가 이제 막 이제 발족을 해서 차기 이제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아마 혁신위에서는 개달 등의 역량으로 대의원제의 어떤 그런 어떤 비중을 좀 축소하자는 기존에 이재명, 친이재명계에서 주장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반영될 그런 어떤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은 반 이재명, 비이재명계에서 사실은 이제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낙연 총리가 안 계셨을 때는 그것이 이제 반발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영향력 파급 효과는 없을 텐데 이제는 구심점이 사실은 이제 정치께서는 구심점이 딱 있는가 없는가하고는 사실은 그 효과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. 그런 것 봐서는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세력 싸움이 본격화가 되면은 여러 가지 큰 좀 혼란의 어떤 원인은 분명히 될 거다. 좀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. 이용호 의원님은 플러스다. 돌아온 이낙연은 민주당에 플러스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자체가 별로 그렇게 큰 뉴스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일단 플러스로 드셨어요. 플러스라고 하는 게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곳입니다.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이 하나가 배척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.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돌아오셔서 본인의 과제 같은 걸 얘기하고 합심이 됩니다. 특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계파들이 있습니다. 정치적 견해도 굉장히 다르고요. 그렇지만 그것들이 당내에서 치열하게 토론되고 하나의 정책으로 나옵니다.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 다양한 견해를 정당에 반영하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,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생깁니다. 그러지 않고 이게 정치적 계파 싸움을 해서 한쪽을 밀어내고 일방적인 싸움을 한다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저는 저희 민주당이 그런 걸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용광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그 의견이 충돌하는 것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. 오히려 용광로처럼 여러 얘기를 다 담아내서 플러스로 당이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런 얘기들, 이낙연 전 대표의 향후 행보, 사실 가장 좀 관심이 가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?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? 이재명,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시국이다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. 대표님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비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? 네, 백지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네,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어떻게 보십니까? 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 지금은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시국입니다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일단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전화통화만 했다고 하죠. 네, 일단 전화통화만 했고 직접 만나진 않았다. 어제 주말 상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주원규 의원님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일 룸, 공간을 내어줄 것이냐라는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? 그 여지를 거의 안 주시려고 하는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좀 해석해보고 싶습니다. 지금 아까 기자의 질문에 2초간의 침묵이 있은 다음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.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사자성에서는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사람이 뜻을 더 합해야 된다라는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고요.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것은 이낙연 전 대표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전략도 저는 느껴진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귀국을 하셨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자산이 있는 분인데 우리 당의 큰 어른이시고 이런 어떤 표현들도 상투적인 표현조차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면에서는 좀 껄끄럽게 느낀다는 것으로도 느끼고요. 그리고 또 하나 통화 중에서 몸을 추스리면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언이라는 단어 안에서도 여러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적극적 참여보다는 그냥 조금 더 이 선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것을 귀담아 듣겠다라는 뉘앙스로도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이 전 대표와 현대표 사이에서의 신경전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용광노화 같은 것은 상당히 존중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좋지가 않은 게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했는데 아쉽게도 김은경 혁신위의 의원들이 친명기 의원대로 포진됐다라는 분석 그리고 거기 안에서 앞으로의 공천에 대해서 요동칠 거라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의 움직임 거기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로 가느냐 마이너스로 가느냐의 기로에 놓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 전현직 두 대표의 약간의 신경전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동원 위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먼저 뭔가 두 사람이 전화통화만 했거든요. 두 사람이 만나는 시점, 만나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. 어떻게 보십니까? 만나기는 할 겁니다. 쓸데없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건강이 주수리면 만납시다 하는 얘기 이거는 의례적으로 덕담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지만 1년 동안 해외 체류를 했기 때문에 건강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됐을 텐데 제가 어린 취재 경험으로 보인다면 한 달 정도 뒤에 한 달이나 보름이나 여러분들이 파악하기는 바로 다음 주에 만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 달쯤 지켜보자. 서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게요.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요 당직 주요 당직 현재는 맡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. 사실은 혁신위원장도 이미 다 하고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직을 설령 아주 새로운 당직을 만들어서 중책을 맡기겠습니다라고 해도 안 받을 겁니다. 지금 맡을 필요성이 이낙연 계의 입장에서는 왜 이른바 이재명의 사범리스크라든가 김남국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지금 지지율도 역전했다는 게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까? 어제 그저께 다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앞섰다 하는 부분적으로 나옵니다만 이낙연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지금 어려운 항로에 순풍의 길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어려운 길을 가야 즉 이낙연과 이재명은 제로썸 게임이다. 저쪽에서 플러스가 되면 내 입지가 줄어들 것이고 이재명이 자꾸 쓰러지는 모습을 보일 때 대항마로서 이낙연은 존재감을 봐야 할 것이다. 그런 의미에서 절대 주요한 당직은 맡을 턱도 없고 맡을 줄 필요도 없다. 백지장이라는 얘기를 글쎄 왜 했을까요? 이건 뭐 죄만의 생김이다마는 하얀 도화지 아니겠습니까? 당신하고 나와서 대선 과정에서는 그렇게 껄끄럽고 그리고 당신들이 내 대장 등 게이트 처음 언론에 터뜨렸잖아 라고 하는 게 왜 가슴 한구석 없겠습니까? 백지장이라는 건 지금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신은 내가 하는 일에 도와야 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백지장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한마 또 유머를 얘기하자면 글쎄요. 자꾸 백지장이 저는 백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나를 안 도와주면 당신들의 미래도 없다. 당신들의 나를 계속 경원시하면 그게 백치다 하는 그런 것들이 오버랩이 돼서 조어를 만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.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제로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호 의원님. 두 사람이 제로썸이면 민주당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? 저는 전혀 제로썸이란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당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견해가 모이는 장소입니다. 그리고 다양한 세력들이 있고요. 그걸 모아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. 두 사람 다 민주당이 잘 돼야 본인의 다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?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. 그걸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리더십입니다. 그걸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고요. 이런 새로운 갈등 속에서도 새로운 리더십을 이끌어내고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가 밝혀지고 그걸 자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.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. 과연 그러면 우리 시대가 가져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인데 저 두 분들이 지금 하시는 내용들이나 정책이 과연 그거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. 우리 민주당이 그거에 부합되는 정책을 내느냐 안 되느냐가 앞으로의 민주당이 잘 되느냐 마느냐의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아까 한 1,500명 정도가 몰렸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공항 입구 귀국할 때의 그 모습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. 1,000명이 지금 공항에 마중을 나갔다라고 했는데 좀 뜻밖인 홍석준 의원님.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독일 강연을 할 때 일부 강성 지지층이 와서 수박 깨는 현수막을 걸고 직접 항의도 하고 그러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공항에서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닐까 그랬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조용히 잘 환송, 환대를 하고 끝났습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그거는 민주당, 범민주당에서의 전략적인 행동일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불상사도 사전에 차단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도원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직화를 하고 이런 어떤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서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도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이런 거 역시 앞으로 이낙연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민들,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공항에서 이런 어떤 장면들을 많이 좀 연출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박지원 전 원장은 이렇게 강성 지지층이 등장하지 않아서 너무 참 보기 좋았다라고 본인 SNS에 또 쓰기도 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앞으로 어떤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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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